안녕하세요. 저 베트남의 온 부티토현입니다. 한국에 온 지 2년 넘었어요. 지금 부전대 어학당에 다니고 있습니다. 부전대 어학당 좋은 점은 선생님들이 칭찬하시고 꼭 수업시간에 선생님도 보내 재미있게 한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. 부전대 어학당 너무너무 좋아서 베트남 친구 부전대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. 여기는 규동하고 학교 시선 편해요. 그리고 여기 베트남 친구도 많아서 만나면 기분 좋아요. 저는 한국에 좋은 회사 다르기 위해서 고춘 대학교 1학년. 아 고생하셨습니다. 저 매운 음식은 먹지만 지금 매운 음식 좋아요. 김치 없으면 너무 좋아요. 고생하셨습니다. 아멘